자 이분들은 어떤 분이죠 외모가 열일하는 배우 두 분이시죠 김성룡씨와 안재현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체 발광 비주얼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두 분 모습 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는데요 김성룡씨는 우아함과 걸크로스함을 모두 가진 반전 매력의 소유자구요 안재현씨는 올해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불안간을 활약해주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심서유기에서 엄청난 예능 포텐을 또 터뜨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왠지 비글미 넘치는 또 인터뷰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2018 마마인홍콩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마마와 함께하시는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룡입니다 네 오늘 소감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마마와 함께하시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뵈서 그리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재현씨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나오고 있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한 만큼 정말 열심히 시상하고 가겠습니다 안재현씨는 예능에서 신조어 뜻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마마를 위한 안재현 만의 어떤 신조어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기대돼요 마마로 해볼게요 마마로 네 마음껏 즐겨라 마지막까지 와 굉장히 멋지십니다 제가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멋지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김성룡씨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봐요 네 너무 반가워요 두 분 본식에서 네 저는 안재현씨 팬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역시 그래서 두 분 케미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본식에서도 이 두 분의 케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